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노량진 수산시장 무단점유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9879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수협과 노량진 수산 관리하는 임대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고고 상고인이고 피고는 구시장의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대부분의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진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 수협은 노량진 시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이라는 별도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건물을 임대합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의 소유자는 수협이지만 실제 관리는 임대인인 노량진 수산이라는 회사가 임대를 한 거죠. 이 임대인인 노량진 수산 회사가 다시 상인들에게 전대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사인들은 상가를 전차해가지고 구시장들의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수산 수협이 정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량진 수산 임대인과 전차해인인 구시장 상가 대표들과 현대화 사업 추진 협조 양해각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15년 10월에 중공을 합니다. 원래 구시장이 있었을 곳에다가 그 옆에 새로 지은 거죠. 그리고 16년 1월에 입주일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사인들 중에서 300여 명이 현대화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입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구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원고들은 구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앞에다가 진입 차단 시설물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또 노량진 수산은 임대관리였으니까 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구시장의 출입 제한이라든지 질서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손해를 지금 청구한 겁니다. 즉 주차장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무임점유해서 산 거. 그 다음에 구시장이 당시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그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용 이런 것도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구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구시장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다 철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하기로 한 거를 그냥 사용한 게 손해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대목은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 운영 중단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원고의 주차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주차장을 출입 금지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소유죠. 주차장은 원고 소유니까 소유고 그 다음에 임대인도 빌린 건지 아닌지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주차장까지 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원고 소유, 수요업의 소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요업의 원고 소유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을 시켜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구시장 피구들이 떼어내고 그냥 사용하세요 이렇게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이제 구시장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무료예요. 무료. 그 다음에 우리 구시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료 개방한다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공고문을 떼어내고 적극적으로 이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이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집에 관리한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노랑진 수산은 주차장은 철거하고 나서 원고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야 되는데 이 철거 의사, 주차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게 아니다. 그거는 피구의 무단점유와 무관하다. 정확히 말하면 피구의 무단점유로 인한 무단점유의 상태 그리고 그 손해는 원고가 철거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철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랑진 수산은 구시장, 주차장, 점유 권한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점유 권한은 수협을 갖고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관리를 해둬야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권한은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임대택이 끝난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구시장 저기에 임대택이 이미 끝났고 새 시장에 임대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택이 끝났기 때문에 점유 권한은 없었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즉 내가 임차했던 곳을 원상으로 수협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업체나 주차장의 관리 같은 것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원고 피고들이 무단점유한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위해서 다 인정해 준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단점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점유자의 지배 배제는 점유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지배를 배제하면 점유사를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점유자가 소유자가 철교사가 있다고 해도 무단점유인한 손해하고는 무관하다 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혹시 주변에 외곽에 가다 보면 장물을 심지 마세요. 또는 주인이 사용하고 있으니 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말 같은 거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떼버리고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는 실제로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철거의사나 실질적인 지배 이런 것을 그냥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호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원 보호 민사 포괄임금 약정과 노선수상 극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98-904 판결입니다. 판례원 보호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 보호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버스노동자들이고 피고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버스회사는 2011년에 임금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내역은 포괄역산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의 약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포괄임금의 약정이에요. 임금 내역은 포괄역산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노선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이의를 제기지 않기로 한다. 이런 임금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운행 횟수에 따라서 산출하고 그 산출된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에 미달하면 실제 노선 횟수를 한 다음에 협정노선수당을 정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행 횟수를 제사한 다음에 그것이 기준보다 미달하면 협정노선수당을 지급하고 그걸 넘어서면 40% 증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역산해가지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으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노선수당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기 보면 노선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포괄한 수당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만 포괄했고 나머지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달라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포괄이금 약정을 피곤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는 아예 다 수당 다친 게 없다. 전부 다 휴일수당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포괄이금 약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되니까 원심은 그래금 노선수당도 다 포괄이금 약정 대상 아니야라고 차버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그중에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수당으로 포함된 노선수당은 이거에 한해서는 포괄이금 약정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원구 측이 주장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피구 측이 주장하는 휴일수당에 대한 포괄이금 약정 인정 안 됐다. 왜냐? 다시 보니까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건 포괄이금 약정 대상이 안 됐다. 그리고 2011년 임금협상에 포괄이금 협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일수당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봐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없다고 봤으면서도 다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야간과 연장근로수당은 노선수당이고 그 노선수당은 아까 사정하게 설명한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기하면 그 금액을 그보다 넘어서면 40%만 지급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포괄이금 약정이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한해서는 포괄이금 약정이 있다고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죠.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이금 약정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이금 약정 아니라고 본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연장과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약정의 단체회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실제로 포괄이금 약정한 거라고 볼 수 없다면 그거는 빼고 실제 포괄이금 약정한 게 맞다고 보여지면 이렇게 노선수당같이 될 때는 그거는 포괄이금 약정이라고 인정해서 나중에 휴일근로 가산수당하는 데는 제외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포괄이금 약정은 개별 수당별로 약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고 근무형 내용, 형태, 시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수당을 포괄하는 임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해서 이게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개별 수당에 있어서는 포괄이금 약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 결론인 거죠. 결국은 수당의, 임금 협상의 문구의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 이걸 가지고 실제 포괄이금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판단해야 된다. 이걸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두기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공공임대와 유예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27732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이고 원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 자판에서 소각화가 됐는데 결국은 상고인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폐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주택법상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자기 소유주택이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건데 자기 소유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이행을 안 하면 임대주택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11년 8월 이후에 2년 단위로 임재주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12일 날, 원고가 당신은 유주택자라고 이기 때문에 갱신이 불가질 수 있다는 통지를 피고로부터 받습니다. 언제 받냐? 7월 21일 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느냐? 6개월 뒤인 1월 22일까지 처분해야 되는 거죠. 원고는 7월 28일 날 다시 한번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요, 원고가. 그래서 원고 피고는 8월 31일 날 임대차가 종료로 됐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012년 8월부터 계속 갱신하고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이 주택이 있는데 아무 대응이 없네? 그래서 8월 31일 날, 17년 8월 31일 날 임대차를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갱신계약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자격이 다시 생기면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통지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7년 8월 31일 날 해지, 그리고 7월 28일자 통지, 해지 통지한 거 이거 다 무료다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니까 피고가 어떻게 하냐면 2018년 8월 27일 날, 1년 정도 지난 뒤죠. 유예기간 도가로 개인재차 계획을 해지한다는 준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지는 8월 31일 날 해지는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지한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예기간, 아까 말한 통보받을 남부터 6개월에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도가로 임대차 계획을 해지한다는 준비서를 제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한 해지 사유가 6개월 기간 내에 임대차, 임대기간 만료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통보받을 남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계약을 종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지 사유가 있으니까 종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6개월 뒤에 일이니까 일단은 갱신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만료일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만료일 후에야 할 수 있느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만료일 당시에, 8월 31일이죠. 중간이죠.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면 만료일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보를 받은 유예기간 안에 아직 있다면 아직 위반은 사실이 없잖아요.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면 되니까 그 중간에 계약 만료일이 있다면 그때는 계약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갱신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유예기간 경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해지 사유가 남아있다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8월 27일 날 소송 중간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있는 해지에 대한 해지가 적법하다. 그렇다면 그 전에, 1년 전인 7월 31일의 종료라든지 그 전에 28일 날 통제한 거, 이런 거 무료 확인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소외 이익이 없다.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가 무효라고 해서 현재 8월 18년 8월 27일 자로 해소된 그 해지가 다시 되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지 사유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소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가 폐소할 수밖에 없고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해서 소각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임재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공공임대에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유예기간이 있어요. 해지 사유가 바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 언제까지 소명을 하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처분을 하라든지 이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는 만료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자동연장조항과 문헌해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7991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고요. 원고는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피고는 항공사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는 헬기 조종사였는데 2017년 5월 1일 날 헬기 조종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정 연장된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계약기간이 있지만 계약기간은 계속 갱신된다. 그런데 2017년 12월 21일 날 무슨 이유인지 원고에게, 원고가 사직원을 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화가 났는지 어쩐지. 그러면서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료되었다면서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으로 부당액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사직원을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은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 항공사 어떻게 하냐면 2018년 4월 2일 날, 1년 정도 됐죠. 근로기간 만료 예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 만료하냐고 하니까 직무상 역량을 미달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원심을 보면 원고가 항공 종사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걸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교육훈련 평가 결과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로 접고받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교육훈련 평가 결과 자격을 취득을 못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는 직무역량 미달이다 라고 하면서 2018년 4월 2일 날 너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연장을 안 하는 걸로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그거 통지 적법하다 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해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근로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거는 별도의 합의 없으면 자정 연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약정은 맞는데 이 약정의 전제는 원고가 항공기 헬기 조종사로서 자격이 있을 거를 전제로 한다. 그게 있을 때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연장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 문서인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문원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계약 내용에 적혀 있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원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있을 거를 전제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은 계약서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원심이 그거를 자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연장의 조항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다들 이상하잖아요. 헬기 조종사인데 헬기 조종사 못하면 계약을 왜 해놔요? 뭐라고 하냐면 자동연장 조항은 별개로 하고 근로 제공이 불가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유로 자동연장을 불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는 해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를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자동연장 조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료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로 자동연장 사유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동연장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결국 자동연장 조항은 그 조항으로서만 유지가 있고 그거와 별개의 사유로 뭔가를 해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에 맞는 절차에 따른 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해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 결과가 왜 잘못됐는지 다시 딸 수 있는지 실제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불가능한 거지 이거를 충분히 다시 따져봐서 그게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이유에 대한 절차도 이런 거 없이 자동연장 조항을 막 적용해가지고 너 계약 정답했으니 나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든 게 이겁니다. 계약서에 있는 문헌 이상을 추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객관제금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처분 조항이 명확할 경우 이와 다른 해석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과 관계없는 내용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문헌과 달리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런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해고 또는 해지를 해야지 자동연장 조항을 들어서 계약을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괴된 후에 다시 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임금은 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임금은 꽤 높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죠. 어쨌든 이 조항은 뭔가 원심이 적절해 보이긴 하지 일견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더 뜯어보면 해고의 절차와 자동연장의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결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원고는 근무 중 업무방에 상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2017년 2월 9일 날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회사에 휴가 내면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정 구속이 되면서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인 병원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2월 16일자로 휴직을 명합니다. 휴직을 해서 강제 휴직이 됩니다. 본인 의사의 반에서 인사규정이 따른 거죠.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보수 허가를 받습니다. 보수 허가를 받아서 4월 13일 날 복직 신청을 합니다.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복직 신청을 하죠. 그랬더니 병원이 복직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이 나서진 거죠. 법정 구속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1일 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너 나 휴직 멀렁했다. 2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달라. 그러니까 내 의사의 반에서 강제 휴직을 했으니까 휴직 부당하다. 라면서 2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인사규정이 있죠. 형사구속에다가 휴직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병원의 휴직 규정에 따를 때 석방 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보수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는 과연 휴직을 할 수 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의 인사규정상 구속, 기속 시 휴직 명령 연장은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 기속 시 휴직 명령을 하고 연장은 확정 판결 시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인사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속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된 겁니다. 이때 휴직 사유는 일반적인 휴직과 달리 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본인은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지만 휴직을 해주는 거죠. 왜냐?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직 규정은 가능하다.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휴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석방된 후에는 항소심에서 보수으로 풀려나왔잖아요. 그때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잘못했다. 따라서 휴직 신청한 4월 13일 그때부터 9월까지의 임금은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아마 약간 업무방해나 이런 거로 인해 아마 원고가 이상한 일을 했겠죠. 이상한 일을 했으니까 벌금까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징계의 의미로서 휴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징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구금의 휴직 명령에다가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죠. 구금이라는 휴직 명령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징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직 신청한 이후에 그때까지 이거의 휴직 명령은 사실상 징계와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징계 절차를 하지 않고 다른 규정의 해석으로 불이익을 불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근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항의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과 힘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결부시키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의도와 절차가 있고 어쨌든 결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동일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절차를 다 지켜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절차를 지켜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내용을 결부시켜서 절차와 겹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징계 절차의 의미를 갖는 것들을 다른 규정의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밝힌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건강보험급여와 위자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61-11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고는 삼성화재고요. 삼성화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금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운전자는 피고 삼성화재 보험의 계약자였습니다. 운전자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로 4,8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치료를 다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12고 삼성화재는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보험으로 1,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야 됐어요. 1,500만 원을. 그러니까 원고공단은 피고 보험사회를 상대로 1,500만 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게 잘못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피해자가 삼성화재로도 받아야 될 돈 1,500만 원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초송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1,500만 원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500만 원 이 1,500만 원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하다가 철학용 안에는 녹아낸 거죠. 이 위자료 청구권이 요양급여 청구권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의문을 제기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대위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데 이게 실을 자기가 지급할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대신 행사합니다. 대상 행사에서 즉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대위 행사에서 철학용 원을 달라고 할 때 이때 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한 채권에 한한다. 그러니까 치료비로 받을 수 있는 돈에 한해서만 대위할 수 있지 위자료 부분은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위자료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자료 부분을 별도 심리에서 공지하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건강보험에서 그냥 돈 받아서 치료 다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천하백만 원을 이제 원고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오 얘 고통사고 났는데 내가 왜 지급했지? 그러면서 보험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보험사가 오 얘 나 이거 위자료 부분은 못 주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안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은 나눠서 빼라는 겁니다. 위자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근데 이거 이제 별도 심리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에 따른 대위권 이거는 위자료 채권은 대위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렇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부분의 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에서 만약에 이게 피해자의 치료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500만원이어서 내가 1500만원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단이 오 너 교통사고 피해자니까 내가 지급하면 안 됐어. 그러면서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보험사로 다 주면 가져가겠죠. 하지만 이 중에 보험사로 위자료는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험사로 상대로 위자료 부분을 다시 달러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숨어있는 거죠. 지금 삼성화재는 위자료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판례의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에 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삼성화재가 그 위자료 안 줬잖아요. 그 책임보험료 일부는 안 주고 1200만원만 보험금을 줬으니까 300만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은 당연히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이 부분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에 한정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보험사로부터 가져가는 돈 그 부분에 일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처럼 자기가 요양급 받은 게 훨씬 크면 못 받겠죠. 이것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별개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통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300만원인데 보상금은 7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 가져가는 건 실은 위자료 부분에 건들지 않겠죠. 건들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처럼 치료비 부분이 더 많이 될 경우에 위자료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팔레연구 형사 일부 무혐의와 열람 등사 사건입니다. 사건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 결정한 거고요. 사건 번호는 2021 모 3일치로 결정입니다. 팔레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팔레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거부 처분 취소 및 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제한고인의 고소인이 제한고를 했고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고소인이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하신광이 이렇습니다. 제한고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가 되고 나머지 고소 세례들은 무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차분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제한고인의 수사 기록, 불기소 기록을 포함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 법원에. 문제는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은 형소법에 따른 열람 등사 신청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불기소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을. 일부 기소가 돼서 재판 확정 시에 불기소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은 형소법에 따른 청구냐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재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의 열람 등사를 청구했더니 청구했더니 너는 이거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에 쟁점이 된 건 뭐냐면 지금 무혐의 기록입니다. 무혐의 기록인데 무혐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개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형사 기록은 형사 기록은 형소법에 따라서 검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확정된 이 기록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형소법에 대한 청구를 할 거냐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할 거냐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은 특정 형사건에 관하여 재판 확정 후에 보관된 서류 1체를 말한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나 확정된 범죄사진과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 기록도 전부다. 확정 기록에 있는 무혐의 기록도 다 형소법상 열람 등산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각 사유가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해야지 형소법에 대한 청구가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형소법에 대한 청구가 맞고 청구 절차는 맞다. 적법하다. 그런데 형소법상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사유와 동일하고 실제 그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유가 없어서 기각된 게 거절한 게 맞고 결국은 기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죠. 원심은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아 이거는 청소법에 대한 청구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런데 서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결과적으로 고소에는 열람투산을 못하는 거죠. 이유가 다를 뿐이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무혐의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 재판 확정이 되면 무혐의 기록에 대해서 어디로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거죠. 어디로 할 거냐. 무혐의 기록. 무혐의 기록은 제가 공개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혐의 기록도 확정된 사건과 하나의 수사 기록이 있다면 그거는 형사 확정 판결 기록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형소법에 따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정을 판례가 확인시켜준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부 무혐에 대해서 열람투산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팔레용보 행정 법무법인과 별리사 업무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688-37 편견입니다. 팔레용보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보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 등록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상표 출원인이고요. 피고는 특허청장입니다. 특허청장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돼서 최종기로 상표 출원이 이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표를 출원합니다. 상표를 상표 쓰겠어 하고 특허청장이 냈어요. 그러면서 담당 변호사를 별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특허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법무법인은 별리사법에 의한 별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허법인이 따로 있거든요. 별리사법에 의한 별리사인데 법무법인은 특허법인이 아니니까 이거 다시 내라. 별리사 자격 있는 걸로 다시 내라. 이렇게 했더니 원고가 왜 안되느냐. 변호사가 우리는 법무법인은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별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담당으로 지정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한다는 말은 대리인을 바꾸라는 얘기죠. 안 하니까 특허청장이 보증명령 불호로 출원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특허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 특허사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허청장이 안된다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무법인이 별리사 자격이 있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특허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허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허 법인일 필요는 없다라고 대법원의 판단을 한 거죠.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겠지만 결론만 기억하면 좋겠죠.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라든지 노무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변호사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인노무사 형사사건 처리 판례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다 공인노무사가 형사사건 하면 다 변호사 법 위반이다. 이것도 특허법인 업무 법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법관들 판사들 모두 다 나중에 변호사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직역과 본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판례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따라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타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런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변호사 업무를 외부에서 올려라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계속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상상적 경합과 면허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236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한 공부 원고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그리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상고 기약돼서 원고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병원 원장이었고 2009년 3월부터 2017년 3월 8년간에 걸쳐서 제약회사로부터 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과 배임 형법상 배임수색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될 경우에 중환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환형인 배임수색죄로 처벌을 받게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의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배임수색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벌은 배임수색죄로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하는 게 가능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 위반 시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이 되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 두 개의 범죄가 다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하고 적용법도 다 적용하고 다 한 다음에 형을 정할 때 형을 정할 때 두 개 중에 형이 중한 거 요거의 형을 가져와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상적 경합은 두 개의 범죄를 다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판단도 두 개의 범죄를 다 판단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면 무죄 판단도 합니다. 무죄 이유에다가 다 씁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두 개 다 되고 다만 처벌만 배임수색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뿐이지 배임수색죄으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형, 의뢰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위반 시에, 유죄 판결 시에 면허 취소 사유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상상적 경합은 처벌만 그 형으로 할 뿐이지 실제로는 두 개의 범죄기구 둘 다 유죄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거, 면허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 결국 의료법 위반의 사건이지만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거예요. 특별 범죄나 행정처분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하면 둘 다 유죄 인정된 걸로 전제로 면허 취소 또는 등록 취소, 그다음에 허가 취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기간 변경과 이중처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0720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유반차량 운행정지 취소고요. 원고는 화물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성주군수였는데 원고가 상고에서 파괴환송돼서 이겼죠.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2015년 6월 8일 날 60일 운행정지 7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60일 운행정지 처벌을 받고 6개월간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월 13일까지 지급, 유가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니까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해줍니다. 일단 7월 30일, 재결시까지 집행정지 보통 해주죠. 집행정지 해줍니다. 그래서 운행정지 운행할 수도 있고 지급정지도 하고요. 지급도 계속된 거죠. 이 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8월 31일 날 운행정지는 30일로 감경됩니다. 감경되고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청구는 기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지급금지는 맞아 그게 맞고 다만 운행정지는 30일로 줄여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를 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2015년 9월 22일 날 위처분의 집행은 피고와 대림통운 그러니까 원고가 아닌 다른 버스회사와의 판결시간에 유예한다는 통지를 합니다. 유예를 한 거죠. 유예를 통지를 합니다. 유예를 하고 피고와 대림통운의 사건은 16년 1월 13일 날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예통지를 하면서 9월 20일 유예통지를 하면서 판결시까지 유예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언제 났냐? 16년 1월 13일 날 난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20년 3월 5일 날 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30일 운행정지와 6개월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한참 뒤에 있는 거죠. 지금 최초의 운행처분 정지는 2015년 6월 8일 날 있었고 재결은 8월 30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예통지는 15년 9월 달에 있었다가 다시 16년 1월에 판결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난 2020년 3월 5일 날 생각해보니까 이거 집행이 안 됐네? 그러면서 30일 운행정지와 6개월 유가보증금 지급정지를 통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의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결이 될 때까지 집행정지가 됐었고 또 한 번은 피고와 대림통운의 판결이 선고했을 때까지 유예한다고 통지가 됐었죠. 이 두 개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되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결 결정이 있었던 8월 31일자부터 효력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니까 진행이 째깍째깍 되는 거죠. 그러다가 9월 22일 날 피고와 대림통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통지를 가야 됐죠. 그 때까지 또 정지가 됩니다. 됐다가 16년 1월 13일 날 그 판결이 끝났죠. 그때는 그때 끝난 거죠. 끝나부터 다시 또 째깍째깍째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진행이 돼서 3개월 6개월이 다 찼죠. 차고 나면 이미 경과한 후에는 그 기간만 변경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재결 집행정지 결정이나 유예 통보에 대한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종전의 운행정지 지급정지 처분의 효력기간은 이미 진행을 했다. 이미 진행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다시 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군청에서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안 했으니까 이집에서 한 거다. 원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맞다. 그때 집행 안 한 거 맞으니까 한 거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집행정지 효력이 끝난과 동시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끝났고 기간도 이미 끝나버렸다. 째깍째깍 끝나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또 다시 한 거는 이중처분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재결이나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부활합니다. 부활함과 동시에 종전처분의 기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나 이틀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고 다만 기간 만료 전에는 기간 변경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을 했는데 15일까지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판결이 돼서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이거를 15일을 다시 뒤로 땡겨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바꾸는 건 가능하다. 만료 전에는.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6개월이 지금 지급보조금이 지급정지됐죠. 정지됐는데 모르고 계속 지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에 또 처분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때 6개월간 지급, 무가보다는 지급한 거 그거는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집행은 됐고 집행기간 중간에 받아간 거는 토해내서 그걸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증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가 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된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